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안정권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정권의 실체를 몰랐던 시민들이 과거 만행을 알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선 연자재 타령하고 능력에 따라 채용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허무맹랑한 헛소리였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문제가 없다더니 왜 사표를 내냐? 이상하다. 대통령실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개나 소나 다 들어가냐? 지금 정부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들까지도 나오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능력보고 임용했다더니 안정권의 유튜버에 같이 나오고 저질러온 만행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일본군 성루해제 피해자 등을 비난하고 관련 집회를 꾸준히 열어온 안정권씨 대선 과정에선 이재명 후보 음성파일로도 얼마나 많은 황당한 짓을 벌여왔습니까? 그의 친누나는 자기 유튜브를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도 했는데 여기엔 능력을 인정할 만한 영상 편집 능력이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동생과 수년간 함께 논란의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도 나누었다는 점에서 선을 긋는다는 건 무리수고요. 연자제 타령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참고로 그런 연자제 타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저 사람도 정말 형편없는 짓들 많이 하고 있죠.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는 노마스크로 강남역을 활보하며 당시 안정권씨와 악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합리적 의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아서 저렇게 대놓고 자랑했는데 이게 공정상식 정의입니까? 이로써 인사에 대한 의구심이 더더욱 커져 있고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실에 또 어떤 사람들이 채용돼 있을지 걱정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마치 범죄자가 범행 현장 들키자 모든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통곡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웃은 내내 고통받다가 1인 시위 유튜브 한 명을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우파삼촌TV라는 채널의 운영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안정권씨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여기서 사표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있는지 제대로 취재해야겠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59.2, 지난달보다 17.1%나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60%에 가깝고 심지어 RN서치 결과는 한 주만에 10% 넘게 급락하며 부정평가가 63.5나 되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만큼 무능, 무식, 무책임, 형편없는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자칭 보수 언론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코챔버에 갇혀서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수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내로남부를 외치며 심각한 신호의 의미도 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더더욱 악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을 지시하기도 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든 말든 자기 할 말하고 부친을 집무실에 초대해서 만찬을 벌이고 김건희씨도 동석하고 이러니 엄청나게 싸늘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기울어간다는 반응이 괜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죽하면 나경원씨가 김건희 팬클럽은 정말 눈에 거슬린다며 김건희 문제들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서에 서명은 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징계 및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경원씨가 복지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것 자체가 정말 치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외로도 최근 조선일보에서는 제보자 X의 주장을 보도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황인데 이 또한 많은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졌고요. 윤핵간 3인과 만찬했다고 하는데 장재현씨는 여기서 빠졌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거고요. 혁신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흔적지우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해왔던 이런저런 시도들을 당내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걸 정리하고 당원들이 호응할 수 있는 혁신안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최근 심평씨는 이준석 대표를 두고 세련된 일배적 정치인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고요. 실제로 이준석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키어온 이준석 주니어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며칠 전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청소노동자를 때리는 국민의힘 21살 의연 소식이 전해졌죠. 마삼중 토론 배틀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청소노동자를 고소한 학생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이외로도 정교조에 대해선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막말을 쏟아내서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충격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